6번 문제 갈게요.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원고에서 옳게 고르세요. 영유왕 14년 당이 광주삼아 장순사를 보내서 수후 병사의 유해가 묻힌 곳에 와서 제사 지내기하고 고구려가 세운 경관을 허물어버렸다. 봄 2월에 왕이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여 동북의 부여성에서부터 동남의 바다에 이르기까지 천연리에 걸쳐서 장성을 축조하기 시작했다. 경관, 적의 유해를 묻은 곳에 세운 승정기념물. 이 기록은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를 참고해서 문제가 취재됐다고 하네요. 자, 이 시기는 중국이 수나라하고 당나라가 제국을 교체한 시기에요. 618년에 수나라가 장안성을 당나라에게 내주게 돼요. 당 고조 2연이 태원의 제후였는데 장안성을 점령하라고 당 제국을 선포를 해요. 아, 물론 당나라 고조는 2연이지만, 첫 번째 황제는. 근데 당나라가 중국을 통일하는 실질적인 전쟁은요. 두 번째 황제인 태종 이세민이 다해요. 실질적으로 이세민이가 다해. 그러니까 조선의 방원이 같은 존재죠.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여기 표를 보면 554년 관산성 전투, 그리고 612년 살수대첩까지가 가시기에요. 그리고 나시... 네, 러브아미님 어서 오세요. 그리고 나시기가 612년부터 645년. 살수대첩에서 안시성 전투. 이 수탕 왕조 교체기 해당되는 정답은 2번이에요. 자, 그리고 3번. 다시기 645년에서 660년까지는 안시성 전투가 있은 뒤로 백제 황산벌 전투까지. 이때까지는 이제 신라가, 당나라가 고구려를 싸우려고 하니까 안되는거야. 그래서 마침 고심하고 있었는데 당태도 이세민이 죽고, 당 고종이 즉위를 해요. 당 고종이 즉위를 하는데, 이 시기에 신라 진덕여왕 때 김춘추가 신라의 당나라로 가서 마다들인 김범민, 김범민을 문무왕이죠. 남겨두고, 수기하게 하고, 귀국을 해요. 그리고 당나라의 그런 관복같은거를 채용을 하면서, 당나라하고 약간 동맹을 맺게 돼요. 이 시기가 645년에서 660년까지에요. 그리고 4번 라 시기, 660년 황산벌 전투부터 663년 백강 전투, 이 시기까지는 백제부흥운동 시기, 그 다음에 이제 663년부터 675년 매수성 전투 때까지. 이때는 이제 신라하고 당나라가 고구려하고 전쟁을 한 뒤, 그 다음에 다시 조약을 깨뜨리려던 당나라를 저지하기 위해서 신라가 다시 또 전쟁을 하죠. 수호전쟁, 그 시기가 있었어요. 6, 7번 문제 갈게요. 밑주력은 왕의 제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을 고르래요. 네, 잠깐 물 좀 마실게요. 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모바일은 우측 상단, PC는 우측 하단. 네, 버튼이 있죠. 자, 1번 자, 남자하고 여자 학생들의 대화를 한 번 얘기해 볼게요. 왕은 동생 대문예를 보내 흑수말갈 정벌을 추진했어. 그리고 왕은 장문예를 보내 당의 등주를 공격하여 당군을 격파했지. 자, 이 남학생하고 여학생이 대화를 하는 시기는 이제 고구려가 멸망한 뒤 옛날 고구려 땅에 덕모산을 중심으로 고구려 유민 대조영이 건국했던 진국 나중에 700년대 발해로 국호를 바꾸죠. 그 발해의 건국 초기 역사를 이야기한 거예요. 발해 건국 초기 역사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왕은요. 발해의 두 번째 왕이 무왕이에요. 대화드라마 대조영은요. 거기서는 뭐 이제 대조영하고 초린 사이에서 이검이 태어났다고 하잖아요. 이름은 이해고가 붙였지만 하지만 이제 아무리 대조영의 핏줄이라고는 하지만 이제 정통 서열권은 없었어요. 이제 그 고수경이라는 왕족하고 대조영이 결혼을 하는데 이 고수경의 아들들이 계승하게 되죠. 그래서 대조영의 아들 첫째 적자가 대무예예요. 대무예가 즉위를 해가지고 무왕이 돼요. 근데 이제 대조영은 덕모산에서 나라를 세웠고 무왕은 이제 영토를 넓히려고 한 거야. 근데 문제는 이 시기에 당나라가 이 발해 영토 쪽을 통제를 못한 이유가 있어요. 분명 이 신라와의 조약상으로 대동강 이북은 당나라 땅이었는데 당나라가 이쪽을 통제할 수 없었던 시대적 배경이 있었어요. 그 이제 안동도호부를 평양성에서 요동성으로 약간 뒤로 빠꾸를 했다? 빠꾸를 했는데 문제는 수나라 시대 때부터 중국 그 중원을 괴롭혔던 유목민족이 있어요. 돌걸이라는 유목민족이 엄청나게 커진 거야. 돌걸이 커지고 그리고 약간 그 뭐 또 그 사이에 거란족이 또 있었어요. 근데 당나라가 이제 고구려 유민들하고 거란들은 어떻게 통제를 할 수가 있었지만 돌걸의 가하는 너무나 힘이 셌어. 수양제 때 돌걸은 수나라에 복종을 했지만 수나라가 망한 뒤 당나라가 그 득세하고 나서 그 이세민 시대 때는 돌걸이 당나라에 복종을 해요. 근데 당고종 때 내 토마토님 어서 오세요. 당고종 때 이제 이세민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당고종은 백제하고 고구려하고 전쟁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돌걸이 당나라의 통제를 약해지니까 이때 다시 강성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당나라가 지배력이 딱 요동까지밖에 미치지를 못해요. 안동도호부가 있었던 요동까지밖에 못 와. 그래가지고 고구려 유민들이 도망을 와서 발해를 세운 거야. 발해를 세웠는데 이때 당나라 같은 경우는 당고종이 죽고 그 다음에 중종이 잠깐 즉위를 해요. 그리고 이제 황후 무미랑 무조 황후였던 무조가 섭정을 하다가 그냥 아예 무조가 자기가 황제가 돼버려. 그 유명한 측천무우죠. 네. 그래서 측천무우가 황제가 돼버리는데 이제 중국 최초의 여자 황제야. 아마 제가 알기로 세계 최초의 여자 황제가 아마 그 측천황제일 거예요. 그래서 측천황제가 이제 돌궐하고 싸우는 거야. 돌궐황제하고 측천황제하고 싸우는 동안 발해는 대조영은 진짜 진짜 계속 힘을 키울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당나라도 발해를 당시에는 이제 진국이었는데 발해를 좀 포섭을 해요. 포섭을 해가지고 당나라가 대조영을 발해 군왕에 책봉을 해요. 자기네는 돌궐하고 싸워야 되거든. 네. 뉘안님 어서 오세요. 그래가지고 측천황제는 그 측천무우는 돌궐하고 싸우고 그동안에 대조영 죽고 이제 발해의 두 번째 왕인 대무예가 무왕으로 주기를 하죠. 근데 이제 발해도 안정기에 접어들 이제 국가를 키워야 되니까 고구려 유민들하고 일부의 그 말갈들을 포섭을 해서 세우는 나라잖아요. 근데 말갈 중에서 가장 강력했던 흑수말갈을 그 뭐냐 좀 끌어들렸어야 됐어. 근데 문제는 이때 이제 측천황제가 죽고 이제 당나라가 다음 황제가 이제 중종 예종 그리고 현종으로 이어져요. 중종 예종 현종 그런데 당현종이 그죠. 당고종의 손자예요. 그래서 당 이제 이 당나라가 약간 좀 혼란기예요. 측천문을 죽고 나서는 근데 이 시기에 말갈 흑수말갈을 통치하는 흑수부를 설치한 거예요. 흑수부 그러니까 발의 무왕은 이 흑수부를 정벌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동생인 대문예를 보내서 흑수부를 정벌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흑수부를 공격하면 당나라도 쳐들어올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결국 뭐냐 태문예는 당나라의 이 사실을 알려요. 그러니까 결국 발의하고 당나라가 전쟁이 일어나요. 이때 그런데 당나라가 신라를 상대로 너네 고구려 멸망시켰을 때 처럼 같이 발해를 공격하자 했다? 하지만 문제는 신라군은 한 평양쯤 가서 하필이면 그때 겨울이 돼버린 거야. 겨울이 돼가지고 신라군은 얼어서 얼어서 뒤지고 그리고 바래는 오히려 당나라 등주로 해군을 보내요. 이 등주는 산동반도에 있던 항구도시 이름이 있는데 신라 당항성 하고 당나라 등주성 하고 항로가 제일 가까웠다고 해요. 가장 안정적이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근데 사실 바래가 등주성을 잠깐 점령을 했다가 철수를 해요. 왜냐면 당나라 하고 흑수부가 연합을 했거든. 자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고르라는 거야. 1번 한성을 공격하여 게로왕을 전사시켰다. 고구려 장수 태양이고요. 사비로 천도하고 국호를 남부여로 바꾸었다. 백제 성왕 상대등과 병부를 설치하고 관등을 성비하였다. 이때는 신라 법흥왕 이난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 이난 대흥 이 시기는 그렇죠. 발의 초기예요. 고구려 유민을 이끌고 진인성 동모산에서 건국했다. 이거는 대조형이잖아요. 근데 왕의 재위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대조형에 대한 사실을 골랐다가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틀리거든요. 정답은 4번이고요. 참고로 발의는요. 대조형 대조형 고왕시대 대무의 무왕시기 이 두 시기 때는 그냥 동모산 일대에 계속 도성을 냅둬요. 그러다가 당나라 하고 전쟁을 끝내고 그 다음 시기 제3대 문왕이 즉위를 해요. 근데 문왕시대 바래가 드디어 5경을 설치를 해요. 그래서 동서 남 상 중 5개의 경을 설치를 하는데 여기서 이때부터 도읍이 상경 용천부 가 돼요. 상경 용천부로 천도한 이 시기부터가 바래는 도읍이 상경 이에요. 네. 감사님 어서 오세요. 자 8번 문제 갈게요. 밑줄을 그은 이 종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이것은 구산 선문의 하나인 희양 선문에 개창한 지증대사의 탑비와 승탑입니다. 아 네. 감사님 안녕하세요. 비문에는 도의가 당에서 돌아와 처음으로 선을 말하였고 뒤를 이어 도윤 범일 무혐 등이 당에서 선을 배우고 돌아왔다는 기록이 있어 신라하되 이 종파의 수용과정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당시 삼국시대 때 들어온 불교는 교종이에요. 불교종파는 교종. 그리고 근데 이 교종 때 너무 불교가 어려워. 그래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원효대사 같이 무혈왕의 셋째 부인 김보이의 딸 요석공주하고 내연관계를 맺어서 설총을 낳잖아요. 그래서 원효대사 원효대사는 사실 절에서 수행하기보다는 백성들한테 나가서 설교하는 그런 형태의 스님이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원효대사는 그 해골물 그 해골물 사건 이후로 당나라의 유학을 포기하게 돼요. 근데 이제 같이 가던 의상대사는 당나라에 갔다와서 그 화엄종을 일으키죠. 그런데 이 이 시기에 주를 이루던 교종 불교는 워낙에 어려워. 교리가 그래서 이 계속 선이라는 글자가 나오듯이 선종 불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8번의 정답을 찾아야 되는데 1번 사직단에서 풍류를 기원하는 제사를 지냈다. 2번 천명사상을 통해 왕조교체를 정당화했다. 아 머리요? 3번 시경 서경 역경 경을 주요 경전으로 삼았다. 4번 신선사상과 결합하여 불로장생을 추구했다. 그 유명한 불로장생 5번 참성과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자 했다. 이 5번이 참성과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종 불교. 이 시기에 발달한 불교는요. 이제 나중에 고려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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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많이 용성하는 그런 불교가 돼요. 선종 불교가 되는거지. 아우 뭐가 아파. 자 아 제 입장 하셨네요. 자 9번 문제 갈게요. 가와 나 국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여기서 가는 지도가 바래로 되어 있고 나는 지도가 신라로 되어 있어요. 남북국 시대죠. 아 물이 얼마 안 남았다. 10번 문제까지만 하고 잠깐 물 좀 충전하는 시간 좀 가 가번 단비 가죽과 인삼 자기 등을 수출할 때 가번 병란도를 통해 아라비아 상인과 무역했다. 정답은 2번이죠. 병란도를 통해 아라비아 상인과 무역하는 세력은 고려 에요. 제가 얼마전에 태조 항건 드라마를 다시 봤는데 이미 송악을 중심으로 한 패서인들은 아라비아 까지 무역을 했던 시기 에요. 나번 청해진을 설치하여 해상 무역을 전개했다. 이거 맞구요. 당의 신라방을 형성하여 활발히 교육했다. 맞아요. 그리고 바레와 신라는 양국 사이의 교통로를 도와 왕래 하기는 했어요. 이제 외교적으로 수교관계 까지는 아니었는데 아무래도 그런게 있죠. 고구려를 두고 감정사이가 미묘해 가지고 정치균적인 외교를 맺지 않았지만 상업적인 무역까지는 막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10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을 고르세요. 자 문화유산 카드를요. 국보 119호 현재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 박물관에 소재가 되어 있대요. 고구려 때 평양 동사의 승려들이 만든 천불중의 하나 광배 뒷면에 연가 7년 이라는 연대가 새겨져 있고 얼굴은 갸름하고 두꺼운 퍼비를 입었으며 오자악이 좌우로 뻗쳐있어서 부귀양식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하면 누가 알아? 그래서 이거 배점이 1점 이에요. 이게 워낙에 생소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눈검 1급 땄습니다. 중부고님 중부고님 감사해요. 축하해요. 그거 그냥 그림보고 3번으로 골랐어요. 네. 10번 정답은 3번이래요. 10번 정답 3번이야. 그런데 맞았어요. 제가 10시 50분에 다 풀었어요. 아 그 시험장 가서 풀으신 거예요? 저는 시험장은 안 가고 전공자라서 저는 시험장에 가서나 안 보고 그냥 여기서 문제를 보고 해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대학 3학년 때 군대 제가 3학년 1학기까지 하고 군대를 갔다 왔거든요. 군대 전역하고 3학년 2학기 때 한국 미술사 수업을 들었어요. 4학과니까. 한국 미술사 수업을 했는데 사실 그 아 타임 오톱 있어요. 참 그 한국 미술사 수업이 사실 이거는 4학년 듣기도 상당히 어려운 과목인데 3학년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 미술사를 수업했던 선생님이 당국대 사학과 대학원 주임 선생님 이었거든요. 대학원 주임 선생님이 수업을 하셨는데 솔직히 수업이 재밌진 않았어요. 저는 무섭디 무서운 대학원 주임 선생님이 수업을 했는데도 그것도 심지어 맨 앞자리 여기에서도 좀 얘기가 좀 어렵다 싶으면 꾸벅꾸벅 졸았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졸지마! 막 이래. 하여간 그런 대학원 주임 선생님이 박경식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선생님이 가르쳤던 과목 중에 그래서 주로 불쌍에 대한 얘기를 수업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도 좀 어려웠어요. 제 친구 중급을 31점 맞았다는데 문제지를 본 결과 답한지 밀렸었대요. 답한지 밀렸은 것밖에 답이 없는데 근데 저 예급 땄는데 딱히 할 게 없어요. 아니 중급 문제는요 중고등학교 수준이에요. 수능 수능 보다 약간 쉬워요. 그리고 이 고급 문제는요 그 수능 보다는 솔직히 조금 어려워요. 수능 보다는 어렵고 대학에서 약간 교양으로 들을 법한 역사 얘기들 그런 얘기들이 좀 출제가 돼요. 약간 세밀한 문제들이 출제가 많이 돼요. 어쨌든 그래서 광부의 뒷면에 7년 이런 데가 새겨져 있어요. 수능 48점 받고 한국 85점 받았어요. 아 아 맞다. 이제 올해 겨울부터 이제 수능이 그 한국사 과목에 사회탐구 소속의 한국사 과목에서 그 한국사 영역으로 단독 분리가 된 걸로 아시죠. 그래가지고 반타작 이상을 해야지 패스래요. 그래서 수능 한국사 영역은요 다른 영역처럼 9등급제가 아니고 패스 오어 페일 제도예요. 그냥 자격 제도예요. 반 이상 맞으면 합격이야. 그러니까 한국사 영역을 불합격을 하면 그 대학 정시모집에 지원을 아마 못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응.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수시모집 그 최저합격 기준에도 충족 안 되고. 하여간 이 자 이 불상 있잖아요. 이 불상에 이 뒤에 있는 이거를 광배라고 해요. 아 좌우반전이에요. 응. 이거를 광배라고 하고 응. 하여간 그리고 이거 제가 시험지 인쇄를 하면서 되게 좀 아쉬운 거는요. 요 가운데 그 국사편찬위원회에 저작권 그 워터마크 박혀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요 주변이 인쇄가 좀 흐릿하게 나와요. 좀 이거는 좀 마음에 안 들어. 문제 속에 답이 있습니다. 그쵸? 두꺼운 버비를 입었으면 일단 좀 살이 좀 쪼봐야 되잖아. 그리고 옷자락이 좌우로 뻗쳐있고 응. 어쨌든 자 10번까지 풀었는데요. 자기꺼 고르면 돼요. 괄호치고 쉬워보이는 건 뭘까요? 그러니까.